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확진자들이 6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들도 20만 명에 육박하면서 동맹국들의 미국 호감도와 트럼프 신뢰도가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퓨 리서치센터가 한국을 포함해 13개 동맹국들에서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호감도는 평균 34%,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는 16%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개 동맹국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호감도가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한국인들은 1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미국 호감도는 41%로 한국보다 18포인트나 낮은 반면 트럼프 신뢰도는 25%로 한국보다 8포인트나 높고 13개 동맹국들 중에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동맹국들 중 미국 호감도와 트럼프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별기예로 24%와 9%에 그쳤습니다. 두 정상들끼리 설전을 주고받아온 독일의 경우 미국 호감도는 26%, 트럼프 신뢰도는 10%로 벨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호감도는 31%, 트럼프 신뢰도는 11%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영국은 미국 호감도 41%, 트럼프 신뢰도 19%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내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미국 호감도가 하락해왔으나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 한국인들은 자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6%나 됐으나 미국의 대응을 잘 됐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습니다.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의 경우 긍정평가 비율이 자국 정부는 무려 88%인 반면 미국은 9%에 그쳤습니다. 일본인들은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다고 답변한 여론이 자국 정부 55%, 미국 15%로 대조를 보였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